목격자가 있어요, 탐정 언니 앞으로 절대 경찰 일에 참견 안 하기로 아줌마랑 같이 차 한잔 하려고 난 바빠요 장 소장 이 새끼 뭔가 알고 있는 거 같은데 걱정 마라, 단속 가마 찌그러져 있어, 죽을 듯이 전부 비싼 거만 사라졌어 그렇다면 이건 빨리 찾지 않으면 아가씨가 위험해요 납치될 거라고요 하완승 경위님 한 번이 아니에요, 무섭잖아요 남자들은 이런 거 훔쳐서 도대체 뭐하는 데 쓰는 겁니까, 이걸? 와, 진짜 바다 오랜만이다 기분 좋다 지금 낭만 즐길 때예요 아가씨가 위험한데 내가 밥 먹으면 잡은 거나 마찬가지야